What are you doing outside? What are you doing outside of? What's that? But, what do you mean? We are it We are it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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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ComeEyeo-mea-to ComeEyeo-goo 피스코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일단 짐을 맡겼고 버스 탑승할 예정입니다 남미가 이렇게 티켓을 관리 안하면 짐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페루 버스에서는 한국영화도 나오네요 오늘 제가 향하는 목적지는 피스코라는 지역이에요 지도로 보면 왼쪽에 태평양을 끼고 있는 되게 작은 항구거든요 이 태평양 지금 그 길을 따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제 리마에서 쭉 이동하고 있는데 잠시만 태평양 넘으면 잘하면 한국 보일 수도 있겠다 아니다 일본이 길막고 있으려나 아무튼 제가 오늘 피스코에 가려는 목적은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었어요 피스코라고 불리는 음료수인데 잠시만 아 술이에요 술 아니다 어른들의 음료수가 술이니까 음료수 맞아요 그 피스코가 그 피스코 지역에서 나오는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페루에 온 김에 피스코로 향하고 있습니다 뭔가 와인 동네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인카 느낌이 더 강한데 식당인 줄 알았는데 술 가게네 아 근데 좀 궁금한 거 있는데 아니면 제가 많은 버전에서 하는 사이 에이 elements 그래서 만든 여기 피스코 까브란카 아 비스코 아 비스코 아 비스코 아니기reg자 아 비스코라 이카 이 배구는 다 이낙일 드라마 아예 이제야 아 다 이따의zel 예정 를 곳곳에서 이카 아 중간이냐 är 맛이 여러 개가 있구나 전부 다 이카권에 까봐스, 이카. 까봐스데 이카 소주도 이렇게 과일맛이 나오듯이 이것도 나오네요 이게 식전 중인거에요? 이게 피스코 맛있어 이곳은 피스코입니다 이곳은 피스코의 알코옥입니다 이곳은 피스코의 알코옥입니다 그리고 해장 저녁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해장 제대로네 왜 닭게장 맛이 나지? 어? 닭게꿈 맛은 나가사키짬뽕이랑 꼬꼬면이랑 중간정도 포지션이에요 리고게문도 리고게문도 잘하지 못하는게 뭐야? 다행히 제가 숙소를 예약을 안해놔서 어디를 가도 상관없거든요 아 이카가 어딨는지도 모르지 여기서 한 50km면 가겠는데요 계획 전면 수정입니다 오늘 사실은 여기 하루 자고 이제 피스코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둘러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되겠어요 니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시간정도 돌렸어요 여기는 좀 술 냄새가 나는거 같아요 확실히 와 첫번째 맛은 와 왜 소주 냄새가 나지? 8 variedades 8 variedades 잠시만 강의 albilla uvina 8 variedades 8 아 아 알콜 40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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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OOOO 고기 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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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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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듀싱 또 이 노래야? 아! 강대살! 이중에 의해 이중에 의해 이번에 어제 몰랐는데 사막 도시였네요 봐봐요 풀들도 워낙 건조하니까 와인을 먹이고 있어요 저도 어제 너무 건조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와인을 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 이카의 목적이 피스코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 마침 호스텔에 문의를 하니까 여기 주변에 투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호스텔 직원이랑 투어를 같이 가기로 했는데 얘 아직도 술 안 깬 것 같아요 아직 안 일어났어 얘 살아 있었구나 일단은 다 같이 호스텔 사람들이랑 타카마라고 포도관광청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carol과 함께 가면 제 styl가가 제주도 Research 그리고 아낸 와인에 대해서 마시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primera bebida 바로 va a ser El vino roce Uma mescla de 2var 살루 와야 하나 모셔라서 마시면서 배울 수 밖에 없어요 이내때는 보수와 verification 오ença 2사각? 석도 못 올라가겠는데 이 사안 cannot be 바로 살이 있었는데 인구 요리는 마라구야 마라구야 알갱이 하니 알갱이 과자 삼촌 다른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길로는 깨달음에 마쿠야맨은 마쿠야맨이 일단 1차는 끝났는데 뭔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 기억에 나는 거 하나도 없고 맛있는 술을 순서대로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여기는 따로 이제 뭐 입장료 이런 것도 없고 설명비도 없어요 그냥 와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술을 사면 되는데 저는 요거 한 병 15솔에 샀거든요 4,500원 나름 괜찮습니다 가성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2차를 갈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분위기 보면은 저도 그 2차 가는 분위기 알거든요 또 바로 2차에서 달릴 줄 알았는데 뭔가 이제 설명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선택권이 있는데 영어를 들을 수도 있고 스페인어를 들을 수도 있어요 들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맛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온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이 카벨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피스코의 탄생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피스코가 남미에서는 최초로 와인을 생산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스페인에서 대항해 시대 때 이제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남미에서 찾다가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한 곳이 이곳 피스코 지역이에요 성찬의식을 하다 보니까 그 성찬의식에 사용되던 와인을 생산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400년 정도 동안 와인을 생산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꼬냑이라든지 샴페인이라든지 와인 이름 같은 거 보면은 그 지역명을 따잖아요 여기 있는 피스코도 마찬가지로 피스코라는 주에서 생산하는 와인들은 전부 다 피스코라는 이름을 딸 수가 있어요 2라운드 시작합니다 이번엔 또 어떤 술들을 줄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스코, 인원시장으로. 네. 인사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기억했어요. 아니요. 제가 깨끗한다고요. 너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너무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점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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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을 뚫렸습니다. 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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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요. 잠깐만 다 때려박아야되네 3차 왔습니다 이게 사도 되고 안사도 되는데 두번째 양조장에서는 따로 구매 안하고 그냥 술만 얻어먹고 왔네요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나요? 여기서 이렇게 준비해라 여기에서 이렇게 바닥을 상대하니까 두번째 치즈는 배에 맞기 위해 두번째 치즈는 손에 맞기 위해 신경을 들을 수 있어요 손을 들을 수 있어 손을 잡는다 손을 잡는다 손을 잡는다 손을 잡는다 저도 저도 다 먹겠습니다 네, 저도 toutes 저 지금은 나 어떡하거든요 무슨 뜻이야? 그 instead은 QT야 하는 하게 skal이 육조물을 만들기 일반 정황 요소 일반 정황요소스 좀 냄새, 맛, 맛 한 개 더 1개 더 나는 버려지는 거예요 위차이마 위차이마 u가이마 u가이마 쥬옥리마 쥬옥리마 옥uma 옥uma 일종의 게치마 옥피아이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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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모자마자 사기만 갖고있어보는 사라집, 섬스, 섬스 스파니어로 섬스, 섬스 섬스 예전에서 목록하셨습니다 아침에 숙소에서 사막이 보였잖아요 마카티나라는 곳이네요 애들이 저를 데리고 왔거든요 여기서 버기 투어를 하세요 일단은 한 사람당 25솔 내고 예약을 했고 여기 목적은 그겁니다 일단 술을 깨기 위해서 품전권들한테 잡혔구만 너무 좀 뭔가 강렬하다 수아베 이렇게 쓰는 거 맞나? 무섭게 안전벨트가 있냐 무섭게 안전벨트가 있냐 뭐야 바로 출발한다고? 바로 시동 나왔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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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bglach 아이고 잠시만 아이고 꽤 무겁네 아 뭐야 이거 보드도 파운데 있었네 와 너무 빠르다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우아하 이제 이카를 떠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피스코의 봉고장이로 불리는 이카에서 맛좋고 콜좋은 피스코랑 피스코는 거의 다 먹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가지 문제점 여기서는 술에 깨어 있는 시간보다 취 있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술이 확실히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이카에 있으면 술이 세져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페루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취하기 전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페루 영상으로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